일반 유부를 획득합니다 차 세트 무감각 전체 난타 전체부터 옥상 불쌍한 악의 정리만 있었으세요 정밀 정밀 탈화 아 문스터님 1개월 구독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규 구독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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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야 진바 보스도 육각룡이고 어지러움 뺄려고 전체 썼는데 딴 것만 빠졌어 딸기 포식 아이고 이런 아이고 세상에 쑤돌 아 좋 빗 빗 빗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똑같이 나오는 모습을... 흘려보내기... 딜 카드 너무 없을 것 같은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플... 네... 이제 망고 차린가... 이럴수가... 잘 먹네... 잘 먹네... 복스럽게 먹네... 복스럽게 먹네... 흐아... 흐아... 아... 더하기 빼기 잘못함... 흐아... 뻘건 애굴... 충격파 드롭킹... 밥을 못 먹네... 밥을 못 먹네... 아... 아... 미친... 딜바... 아... 미쳤어 그냥... 폰멜 타격... 폰멜 타격... 폰멜 타격... 폰멜 타격... 흘려보내기... 아... 흐어어어어얻... 아이 미친 부상이 다 빠지지 않다 아아 포식을 못해다 참포 석 으, 쏘세요. 제거 이벤트로 엄청 지웠네. 어둠의 봄. 흘려보내기 되게 많이 나오네. 쉿. 내 드롭킥. 내 드롭킥. 내 드롭킥. 헉! 헐. 에, 비신대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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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가...달까... 어차피 바리케이드 쓰면 룬큐브 안 뜰꺼냐... 답은... 바참...몸이다... 바참참... 바참참... 바참... 바참... 아씨... 모두 간거야 말이없다... 바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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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ob 텅스테, 아니 피깎은 일이 있어야 텅스테을 쌀 거 아냐 네 뭐 이 아이언 클레드도, 살다 보면 맞겠지 아, 졸라 아프네 현두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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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쉽고 구상은 지너없는 찐따들이나 쓰는거고 이제 분노 필요없지 밥은 먹고 다녀에서 참호가 완전히 뺑뺑 잘 볼때까지는 되게 많이 느리긴 한데 없어 짓나 짓나 발이랑 참호만 각오하면 되겠지 아 발 화벌을걸 짓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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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짓ni 짓나 짓나 짓사 흘려보내기 있어도 쉽지가 않겠네 켈리 줘요 으아아아 솔라 아프네 아이 개아프네 개빡 딜하는데 저거 사일런트 할 땐 저렇게 게임만 왔더니 룬 반구 집어 타고 드로우 조작하는 거 봐 이시에 죽어서 포식 못하겠는데 아 가방 가방 게 이득이지 피 148몬테 이것이 아이언 클레드다 아이 미친 흑우부적 아 룬 반구 주작 적당해야지 내 게임 주작이 너무 심하네 아 룬 반구 주작 아 나 그래도 이겼네 와 미친겜 아니 달팽이소 달팽이 정신나가누더 하아 어차만 야 이러면은 방어도 올릴거없다 하아 아 개시탄자 달팽이 정신나가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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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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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케이트를 쓰는 게 맞았겠지. 안정적이지 않다. 그런데 체력이 저렇게 많으니까. 아니 달팽이 생각하면 조금. 네. 무적을 쓰는 게 맞나? 무장예즈를 쓰는 게 맞나? 무장예즈를 쓰는 게 맞지 않나? 나 무적을 걸.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지. 안정적이지 않나? 안정적이지 않나? 네. 안정적이지 않나? 안정적이지 않나? 아니 봄에 볼수록 달팽이 기억이 없네. 아 개꼽네 게임. 이즈 meio 게임. 배부르네요 최대치력 170 170이야